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라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열고 지친 하루의 끝자락 포근한 커피로 위로받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저처럼 커피 선택도 깜빈하게 하셨다는 분들은 더더욱 오늘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997년에 설립을 해서 어느덧 23살,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실상부 국내 원두커피 넘버원 대표 기업이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원두커피부터 고퀄리티의 믹스커피까지 다채롭고 다양하게 생산해내고 있는 브랜드 맥널티 많이들 들어보셨죠? 최상의 원두커피를 들고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는 없을까?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기업 맥널티 덕분에 마치 행복 하나로 선물 받은 느낌 반드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참 좋았는데요. 이렇게 호원 장담하는 데에는 워낙 유명한 기업의 명성에 걸맞게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해서입니다. 원두를 그대로 FD 공법으로 동결건조해요. 그럼 본연의 맛과 향을 손실하지 않고 딱 지켜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극저온의 냉동 분쇄 기술로 초미세하게 분쇄하니까 따뜻한 물은 물론이고요. 찬물에서도 쉽게 녹아서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브라질 산토스, 케냐 AA, 자메이카 블루 바운틴, 커피 에오가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이름들이 바로 아라비카 원두로 불리는데요.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무려 70%를 차지하죠. 이 세계 품질 1위 커피 종주국 콜롬비아의 커피 생산지 협회가 있습니다. 이 FNC를 통해서 공급받은 고품질의 원두를 블렌딩 데일수로 있어요. 단맛, 흰맛, 달콤함까지 품질을 막 잡아냈고요. 입안에 감도는 잔향의 맛까지 일품이라서 계속 계속 생각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원두가 다름 아닌 그 아라비카 원두예요. 아, 역시 코로 한 번. 입 안에서 느껴지는 또 맛이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느껴지는 잔향이 코로 한 번. 부드럽고 고소한 맛 뒤로 굉장히 깔끔해요. 이 맛을 즐기려고 아라비카 원두 커피만 고르고 골라서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7인의 바리스타들이 인정한 데에는 부드러운 바디감, 찐한 풍미, 또 그리고 고소함. 입 안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말도 안 말. 한국인의 입맛에 딱 이런 호평들이 이어졌는데요. 드셔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딱 아실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라비카 원두라고 해서 다 같은 아라비카 원두가 아니래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해발 2,000m 이상의 서늘한 고지대에서 햇살, 바람, 새소리를 맡고 자란 100% 아라비카 고급 원두를 농민분들이 잘 익은 커피 차리로만 일일이 고르고 고른 뒤에 수많은 테이스팅을 거치고 거쳐서 최고의 품점만을 직접 계약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맛, 향, 풍미까지 일률적이고 남다를 수밖에 없대요. 타원형으로 딱 착하고요. 가운데 홈이 깊게 곡선으로 잘 빠진 원두. 와, 고급 원두구나라는 생각 드실 텐데 아무래도 일반 원두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서 매우 또 적은 양의 원두를 수확하는 데다가 찾는 애들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카페인 한 양까지 적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야말로 내건간까지 생각해주는 원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더욱이 전 이 부분이 좋았어요. 천연 카제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카제인은 우유에서 불용성 유지방을 제거한 유단백질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칼로리 걱정을 잡아주죠. 나트륨 무첨가라는 고집까지 갖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사랑을 내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매력적인 원두가 여러분이 바쁘시는 이 애터미카페 아라비카 블랙 그리고 믹스 안에 허스란히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서 가격으로 보다 맛으로 보다 와,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원두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애터미카페 아라비카 블랙으로 함께 하시고요. 난 달콤한 맛을 참 좋아하신다면 애터미카페 아라비카 믹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애터미카페 아라비카 블랙은 스틱 하나로도 친구와 나눠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깊고 지나니까 반씩 나눠 드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실속 만점이죠. 음, 난 간편하게 하나씩 뜯어서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면 애터미카페 아라비카 블랙 미니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 쉬워서 간편해서 굉장히 자주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스틱을 뜯어서 컵에 넣고 뜨거운 물만 부어주시면 끝! 애터미카페 아라비카 믹스를 함께 하실 때는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설탕을 조절해서 드실 수 있는데요. 스틱에 원하는 부분까지 잡고 나머지를 부어주시면 되니까 드시는 분의 취향에 맞춰서 생각한다는 점에서 만족도 100% 아, 이때! 꿀과 시럽 대신에 원당을 조금 넣어서 맛을 조절해 드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콜롬비아 현지 사탕수수 재배 농장에서 100% 유기농으로 재배한 원당. 아, 그래서 이 달달함이 좀 다르더라고요. 본연의 맛을 살려주면서 원당의 맛이 싹 감미로 왔어요. 자, 어떠세요? 간단하죠? 그리고 참 맛있겠죠? 정말 맛은 끝내줍니다. 자, 그런데 원두는 우리에게 오기까지 전혀 간단하지 않게 까다롭게 엄선된 거로만 만나게 된다고 해요. 맛과 향, 풍비 등 고급 커피 전문점 부럽지 않는다면 당연히 선택하셔야겠죠? 원두 커피 시장 점유율 1위 맥널티 커피를 이제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애터비 카페, 아라비타 블랙, 그리고 믹스와 함께 매일매일 달콤한 하루로 장식해 보세요. 애터비 전문 큐레이터 김라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